하와이 카우아이 섬에는 길이 17미터, 무게 5만4천 킬로그램이 넘는 향유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는데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래배를 가른 결과, 끔찍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였는데요. 어망의 종류만 7종. 해마다 강과 바다에는 9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들어와 해양생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